다섯 개 먹고 있는 거야, 뭐야, 이거. 막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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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창으로 봤어요. 자, 부모님. 왜 그래? 왜 그래? 뭐야? 뭐야? 왜 그래? 왜 그래? 대박. 갑니다. 연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. 갈 것 같아. 약간 이게 느낌인데? 대참초인데. 대참초. 질궁질궁 소리가. 촉발은 아닌 것 같은데. 촉발 식감은 아니야. 촉발은 한 6, 7번 씹으면 삼키잖아요. 넘어가지, 그냥. 부드러우니까.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씹었어요. 오래 씹었어요. 아니야, 난 이쪽인 것 같아. 왜냐하면 이 비계의 짠듯짠듯한 느낌이. 두 개를 먹어보라 할까요? 다섯 개. 그러니까 좀 많이. 다섯 개, 다섯 개. 다섯 개. 다섯 개를 한 쪽 이빨로만 먹어주세요. 어금니와 사랑니 쪽으로. 다섯 개를 한 번에. 좋겠다. 그런데 어금니 한 쪽 이빨로만 먹어주세요. 어금니와 사랑니 쪽으로. 다섯 개. 다섯 개. 먹고 있는 거야, 뭐야, 이거. 야, 이게. 하아. 힘들어, 이거. 저는 진짜 예민해요. 곱창. 마지막. 아니야. 아니, 얼마 안 씹고 넘겼으면 바로 저기지. 아, 그러네. 족발보다는 좀 많이 씹으신 것 같고. 부드러우니까.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씹었어요. 아, 오래 씹어서. 자, 우리 그러면 선택해야 돼. 곱창 쪽이에요, 아니면 막창이에요? 나 막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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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막창으로 봤어요. 하나, 둘, 셋. 막창. 막창. 아! 뭐야, 뭐야, 뭐야. 막창. 정답은 족발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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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이건데? 나는 밀이야. 나는 밀. 얘는 뭔데? 이건 쌀떡. 이건 쌀이야? 쌀이 뭐냐면. 뭔데요? 밀떡? 밀떡, 쌀떡? 저걸 어떻게 하냐고.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다섯 개를 한 번에 좀 먹어주세요. 제가 괜히 프리패스를 받았네. 아니에요. 지금 너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대들이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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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너 좋았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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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너 좋았다. 그냥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. 아 오케이. 아니에요 쌀. 이 소리가 밀떡은 안 나와요. 자 갑시다. 자 이거 그냥 소떡소떡 쓰면 진짜 이거. 하나 둘 셋. 쌀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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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요? 정답은 밀떡볶이입니다. 아 빌떡이라 해. 아 우리 다치고 있을게. 두 분 맞으세요. 미안해요. 아쉽다. 아깝다. 진짜. 통이 동이. 통이 동이. 뭐야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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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으 error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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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부어져! 뭐야 뭐야. 빨리 부어줘. 왜. 왜. 괜찮아. 빨리 남자들. 내가 다섯 개씩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. 이 아래에 품절 씨. 아 나. 화장에도 머리가 모였어요. 사람이 그렇게 먹이니까. 짜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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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도 먹방을 많이 해서. 아휴 후원 무조건 누가. 그러니까. 자 갑시다. 다 똑같은 걸 내지는 않을 거예요. 아휴. 뭐 벌써 이제 부러져? 아이씨. 가만있어. 가만있어. 가만있어요. 잠깐만. 라면 아니면 짬뽕인데. 한 가닥만. 그렇지. 한 가닥만 쭉 당겨주세요. 한 줄만 먹겠습니다. 네. 이거 면치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? 코로 들어갔어요. 코로 들어갔어요. 코로 들어갔어요. 근데 먹은 거야 국주? 아 코로 들어간 것도 ASMR 치는 거예요? 한 가닥만. 저기 국주 씨. 국주 씨. 그만 먹으라고. 그만 드세요. 그만 먹어요 그만. 자 국주 씨. 아니 원할 때만 드세요. 자 국주 씨. 그만 드세요. 아니야 한 가닥이라고만 했어요 국주 씨. 아 저기 국주 씨. 네. 마지막으로. 아니 저기요. 국주 씨도 프리패스가 있나요 지금? 저기요. 아 낙추야. 국수 먹으라고. 뭐 같아요. 뭐 같아요. 짬뽕 한 번 더 놨어요 이거. 뭐 같아요 짬뽕. 짬뽕 한 번 더 놨어요. 자 우리 그럼 라면 가보자. 라면으로 가자 라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라면. 라면. 오케이. 정답은 짬뽕입니다. 짬뽕 맞다니까. 아니 왜냐하면 국주가 짬뽕을 좋아해서. 왜냐하면. 아니 한 가닥이 틀리다니까. 어찌 따. 이쁘 dar 뭐. 저기 전부 동작이 왜ह? 그런데 안 그래도 다음부터 라면을 먹으러 거니까. 이렇게רך까지. eş워? 물 쩨어? 어찌veland? 지금 살짝 마셨는데. 아나 releases. 안나미 가 weekend. 그렇다면 가리떡 어때요 가리떡. 아 다섯 개먹으러 거예요. 여기요 raising. 타섯 개 한번 먹으러. 그냥 국주 그만 먹어야 돼요. 야 국주는 프리패스가 없단 말이요. 야 그만 먹어! 국주 씨! 다섯 개 한 번에 국주 먹어주세요! 아니 제가 할 때는 국주가 일부러 더 먹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밀떡이죠? 저도 밀떡 우리 밀떡 해준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밀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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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렛츠고! 똑같은 문제를 했어? 거봐 내가 긴 거 하려고 한 거야 잘했어 잘했어 이국주 기가 막히네 하나 둘 셋 당근! 밀떡! 그래 이국주 총명한 뚱보! 국주야 그만 먹어 이제